아, 괜찮아. 다리에 힘이 풀린다. 아까 안에서 좀 어지러웠어. 솔직히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갑자기 막 예상하지 못한 상태, 환경에서 튀어나오니까 이게. 진짜 돌아오르겠다, 진짜. 아,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할로윈 시즌만 한정 딱 해서 하니까 10월 달에 여행을 올 거면 뉴욕을 여기로 예약을 해서 올만하네. 현수, 어떻게 귀신 잡았어? 방무섭 때문에. 조금 무섭긴 한데 못 잡았어요, 솔직히. 현수는 우리나라 해병대니까 우리나라 귀신만 잡는 걸로. 미국 귀신을 못 잡은 걸로. 현수, 좀 궁금하지 않아? 여기 일하시는 분들? 아니, 궁금해요. 아까번에 약간 다들 이렇게 일하는데 무서운 와중에도 약간 궁금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계셔. 현수야,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장당하게 물어봐. 물어봐. 야, 잠깐 우리 쪽 뒤에 있잖아. 장당하게 물어봐, 현수야. 장당하게 물어봐. 장당하게 물어봐. 그렇지? 장당하게 물어봐. 나도 뭐 다뤄드렸어. 팔로? 이거 일하면서 행복한 애가 물어봐.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 보여야지. 원해야 되죠? some Lenicus Donor. 이제부터 job to work doing this? 다ня가, 진짜 difficult to work here? 아직 말을 못 해, 지금 목이 잘렸잖아. 목이 잘려서 말을 못 해. 나 인터뷰를 못 해. 나 수하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 목이 잘렸어. 유, 넥! opportunities! 저 아저씨 물어보자, 저 아저씨랑 얘기해보자, 현수야, 저 아저씨. 현수야,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저 아저씨. 다시 한번 물어보자. 얜 머리가 없어. Excuse me, sir. What's your role? 준비. 준비. Is it me too hard working here? No. Are you happy working here? No. Ha! Oh, 깜짝이야. Ha! Oh, 깜짝이야. Think you saying that. We're really going to do this. To be continued... 한글자막 by 한효정